3편까지 왔다. 바로 출발해보자. 랭가드는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는 두 녀석.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생존 본능에 몸을 맡긴 모습이다. 이 새끼도 돌고 나도 돌고 파티도 돌고 그냥 다들 존나 돌고만 있다. 그렇게 돌다가 파국을 맞이하고 대안님. 대안님. 탈주? 아니 나가도 되는데. 말을 하고 와. 물약 싸운다고. 알겠습니다. 놀래라. 너 물약 싸운다고 말을 해. 놀랬잖아. 우리 공대는 누구 하나를 조지자고 만든 공대가 아니다. 들어와서 민폐가 되는 걸 부담 갖지 말라고 만든 공대다. 초보면 모를 수도 있다. 당연히 실수한다.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해도 된다. 포기만 안 하면 된다. 그거 안 하면 다들 기다려주고 이해해준다. 다른 데 가서 욕먹을 거 여기 와서 깔끔하게 다 배우고 야생 가서 욕먹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뜻으로 만든 공대다. 그러니까 차라리 못할 수도 있지. 라고 욕하면서 반말하는 게 좋다. 그게 마음 편하다. 자 대안님 오셨습니다. 파이팅 합시다. 자 대안이가 성장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달려봅시다. 자 까만에. 까만에 나오고 딜해. 까만에 나오고. 나오고 딜하세요. 까만에 나오고. 자 까만에 먼저 죽여. 까만에 먼저. 자 까만에 먼저 죽여. 여기 페링 내가 할게. 여기 페링 내가 할게. 까만에 먼저 죽여. 뭐야 이건. 진짜 페링은 존나 잘해. 아니 페링만 연습했어? 자 계속 딜해주고 딜해주고. 스킬풀 아끼지마. 스킬풀 계속 돌려. 피해주고 이런 거. 자 스킬풀 아끼지 말고. 아니 딜하라고 딜. 말 좀 들어라 계좌서가. 아니 페링이 중요하다니까 진짜 페링만 하고 있어. 자 뭐해. 왜 가만히 있어 그러고. 피가 없어가지고. 분명 물약 사왔다고 했는데 단월적 단식으로 물약을 처먹는 건가. 피관리가 전혀 안된다. 돌아가시. 자 딜. 딜해. 그 아래에서 뭐해. 자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라고. 왜 움직여. 움직이니까 자꾸 장판 밟아가지고. 넘어지잖아. 자 여기 숨어주고. 나와. 나와. 나와서 딜해. 나와서 딜해. 나 안 나가. 집 밖을 싫어하는 집돌이 대하니 삶이 고단했는지 스스로 영면을 택하며 고의 잠들어버리고 그 상태로 다시 한 번 연기가 터지며 좌절을 맞이하게 된다. 아니 휴격을 먼저 갔어? 아니. 아니 휴격을 왜 먼저. 아니 이래서 아까 연기 터진 거야? 덕마님. 휴격을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. 연기. 휴격. 한 포. 이 순으로 가셔야 돼요. 자 오케이. 아니 왜 또 휴격을 먼저 가. 연기 가라니까. 이 파티. 미치겠다. 이런 뽀로로 새끼들. 말 존나 안 듣는다. 사람이 다섯 명 이상 모이면 그 중 하나는 병신이라는데. 나를 포함 우리 전원은 다들 전두엽을 빼놓고 게임하는 것 같다. 뭐 하고 있어. 왜 왜 왜 뭐야. 왜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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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 그럴 수 있어. 몇 번째 트라이야. 정신이 나갈 수도 있지. 괜찮습니다. 자 페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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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때리지 마. 왜 때려. 자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라니까.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. 진짜 말 그대로 종말의 시간이다. 저거 봐라 18 이게 몇 번째 보는 패턴인데 가만히 서서 죽음을 기다린다. 하루살이 새끼. 대안님 살아 뭐해. 대안님 사세요. 왜 죽어 있어 자꾸. 살아서 딜을 날 생각을 해야지. 왜 자꾸 죽어 있는 거야. 와 이거 대개지야 진짜. 투격 크로 안 된 것 같은데. 맞네. 와 진짜 진짜 히트 간란데 이거. 이 파티 연기 투격 한 포. 이 순으로 간 거 맞죠. 왜. 아 일단. 연기 투격 한 포. 이 순서. 절대로. 힐리지 마시고 가면 됩니다. 아. 대안님. 혹시 지금. 쿠션 두 개 들고 있는 거 맞아요? 왜 하나예요. 왜. 왜 하나야. 두 개 드셔야 돼. 아니면 죽어. 그래서 계속 피가 없는데. 쿠션 두 개 드세요. 물약은 왜 한 개밖에 없어. 왜 한 개밖에 없어요. 한 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사서라도 두 개 들어야 돼요. 대안님. 빌드 포션 같은 거 만들면 되잖아요. 물약 두 개 준비됐습니까? 솔발하겠습니다. 일단. 그렇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트라이하기 시작한다. 자. 고생했으니까. 여기서 많이 주겠지. 100개 1% 한 개도 1%네. 자 40개 가자. 자 과연 오늘 고생의 결과 몇 개일 것인가. 고유. 이거 한 개냐. 이거 한 개 맞아. 이거 이거 한 개 맞아. 아니. 아 진짜 이거 한 개라고.